웰컴 피닉스의 3배로 거듭난 웰컴 피닉스의 위기 메이커 팟채 도경아 팁닉은 이렇게 하는 거야 베트남어 배우신 거 있어요? 베트남어? 찡따오? 찡따오 맥주 아니에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후회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당국살론 미니 아나운서 김선신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1 플러스 1 김현석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PBA 예괴된 영인으로 유명한 김현석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편을 너무너무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수분들이고요 또 이분들이 오시니까 아주 화해졌어요 우리 위원님의 의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위원님 옷장에서 있는 옷장에 가장 마찬한 핑크색을 선정하셨어요 제가 원래 이 라인업을 듣고 상상 신상 신상 그래서 거두절미어 혹 빨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웰컴 피닉스의 얼굴이죠 정말 분위기 메이커abe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은 선수 최혜민선gus 나오셨습니다 tuo 우우우우US dot 좌 우우우 Pacific 자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PBA 선수이자 웰컴 피닉스의 선배로 거듭난 김혜은 선수입니다 belle 아니 근데 지금 살을 왜 이렇게 많이 빼신 거예요? 새 시즌을 준비하면서 선별기가 됐겠다 한 번 4단 한 번 빼봤는데 괜찮은가요? 아무튼 진짜 B 시즌에 어마어마하게 다이어트로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최미 선수 제가 웬만하면 최미 선수가 방송을 굉장히 낯가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웰컴피스의 분위기 메이커 최미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메이커 하고 계신가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제가 볼 때는 도우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은이가 끌어가고 분위기를 그리고 최미 선수는 약간 으쌰으쌰 근데 어쩔 때 보면 끌어가는 사람이 약간 보조 같은 역할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마무리를 또 으쌰으쌰 해주는 최미 선수 역할이 또 웰컴피스의 분위기 전환 메이커 맞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분위기를 아무리 주도하려고 해도 김예은 선수는 워낙 초대 멤버고 분위기 메이커하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 명만 막 달리고 뒤에 사람들이 안 따라오면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아니 저희 삼촌들이 갑자기 쌓였던 게 막 저희 삼촌들이 반응을 잘 안 해주세요 그래서 삼촌 그랬자고 하면은 현민아 저 음 그렇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다닐까 옆에서 항상 빵 터지시는 분은 현미언니 현미언니가 아악 이렇게 항상 웃어주시니까 이제 제가 그 자신감을 아직까지 까불거리고 있는데 차 해주실거지 언니? 아 그럼요 당연히 웰컴피니스가 단점만 있는 단점이 네 김예은 선수 혼자 들썩들썩하고 최혜미 선수가 받쳐주고 근데 남자 선수들 오 그랬구나 오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독 남자 선수들이 되게 과목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웰컴피니스가 유독 좀 지난 시즌까지 좀 그런 면이 없잖아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알잖아요 저희 남자 선수분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거거든요 저희들은 아는데 조금 이번 시즌에는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오 이제 좀 기대를 해보려고요 맞습니다 내가 지난 시즌에 중계를 하면서 서혜민 선수가 가장 환호하고 흥분하고 리액션이 가장 컸던 게 틱니그 할 때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 박진수가 했던 거 막 이런 거 어쨌든 근데 웰컴 피닉스도 이번 시즌 드리프트를 통해서 굉장히 대거 선수들의 변화가 많습니다 물론 이 두 명의 선수는 작년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함께하게 됐어요 함께 하시게 된 소감 진짜 원년 멤버잖아요 저는 이제 팀미우 초창기에서부터 웰컴 피닉스의 멤버로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막내였다 보니까 조금 선배미는 좀 보여지기 어려웠다면 이번 시즌만큼은 제가 선배미를 조금 내볼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선배미예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막내를 4년 만에 벗어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언니가 되었단 말이죠 이제 언니미를 뿜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있지 않을까 약간 성숭미 네 그쵸 밧재도경왕 팀미그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아아아아아 막내는 모든 걸 잘못해도 용서가 되는데 이제는 약간의 성숭미에 가까운 경기력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이제 실수하면 끝장이다 아니 그정도 같냐? 김혜윤이는 끝장은 아니지 그리고 우리 최혜민 선수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살아나왔다 네 아아아 언니 지금 너무 수줍음이 난 지난 시즌에 웰컴 피닉스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시즌을 보냈던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우승도 할 수 있게 돼서 저한테는 제일 행복했던 한 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저를 끌고 가주신 만큼 더 피나는 연습을 좀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박수! 박수! 유흥미야 그냥 유흥미야 나이스 최혜민의 채민 선수를 오늘 할 거 다 하셨어요 오늘 했다 언니 다 했어요 언니 정말 새롭게 멤버들이 구성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김혜윤 선수가 막내에서 성숭미를 보여줄 수 있는 언니가 되기도 하고 저 진짜 궁금한 게 두 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즌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멤버들은 미팅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하셨나요? 네 저희 한국 선수들은 이미 한 번 만났고요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드래프트가 끝나고 메시지 드렸어요 환영해요 웰컴 웰컴 투 웰컴 피닉스 이렇게 메시지 보냈는데 두 분 다 너무 행복하다 나는 웰컴 피닉스에 들어가서 행복하다 또 특히 스윙이나 선수가 되게 밝게 답장을 해주셨어요 너무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셔서 저도 이번 새 시즌은 새로운 멤버들과 어떨지 너무 기대가 돼요 세이미 선수는 그날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거의 이제 플레이어로 일을 목적으로 좀 많이 하면서 레슨 받고 이렇게만 지냈던 것 같아요 언니도 베트남 갔다 오지 않으셨어요? 베트남 갔다 오셨어요? 가서 당구만 치고 와가지고 당구 선수들이 제주도 가면 관광을 해야 되는데 낮에 상구장 저녁에 배고프니까 저녁 먹으면서 맥주 한 하고 코도 차고 근데 이번 시즌에 새롭게 달라진 게 사실 베트남에서 대회가 열리잖아요 베트남어 배우신 거 있어요? 베트남어? 찡따오? 아니였나? 찡따오 맥주 아니야? 찡따오 맥주 에모아이 찡따오 하나 주세요 찡따오 찍어주세요 이거 좋아요 구독 알람 살짝 부탁드려요 어쨌든 이렇게 화기에 의한 분위기로 저희가 지난 시즌 이야기 한번 엮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 시즌에 시즌 초반에는 약간 웰컴 페닉스에게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죠 푸드로운 선수가 갑자기 이탈을 하면서 팬들도 적지 않게 당황을 했고 아무래도 팀 안에 있었던 멤버들도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는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할 수 있다 사실 처음에 너무 당황을 했어요 언니도 그렇고 많이 기대하면서 저희 팀에 오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저희 팀의 주축이었던 푸드로운 선수가 이제 저희 팀을 떠나게 되고 갑자기 큰 빈 공간이 저희한테 생기게 됐는데요 그러므로서 이제 다행히 전 멤버였던 서현민 프로님이 같이 함께 하시게 되었지만 저한테는 좀 큰 멤버 변화였던 것 같아요 작년 시즌이 세 분, 네 분 정도가 처음 해보는 선수분들이셔서 저한테는 조금 적응의 시간이 필요했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김예영 선수가 워낙 다른 선수들과의 케미도 좋지만 쿠드롱 선수랑 또 혼합복식할 때 워낙에 좀 그런 케미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더 다른 선수들보다는 좀 느껴지는 빈 공간이 컸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도 쿠드롱 선수랑 복식 경기를 많이 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이번 시즌도 잘 준비해서 열심히 같이 해봐야지 하고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파트는 어디 갔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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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다행히 혜민 프로님이랑 혜민 프로님이 이제 케미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맞아요 저희의 빈자리를 열심히 메꿔주셔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진짜 이렇게 큰 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와 이 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싶을 정도로 서현민과 최민 선수의 복식 승률이 거의 엄청나게 좋았던 걸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밑부분은 조합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호흡 맞춰가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좀 섬세하게 칠 수 있는 공들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재미있었고 방구에 더 흥미를 더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몇 경기 이렇게 막 언트 언트 기억이 나는 게 보통 이제 남자 선수들이 좀 리드를 하는 경향도 있는데 오히려 또 반대로 서현민 선수가 약간 좀 주저주저 하실 때 최현민 선수가 엄청 끌어가는 경기도 되게 많았어요 현민 오빠가 조금 당황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뭐라? 얘가 이걸 쳐봐 시키면 시키는데도 출력이 또 되니까 치고 나서도 놀라시고 아 그런데 사실 이 서현민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당부 살롱 1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웰컴 페닉스의 지난 시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중 우리 김현석 해설위원 가라사대 서현민 선수가 약간 리더로서의 자질이 아 약간 약했다 그게 조금 아쉬웠다 이 점으로 꼽으셨거든요 실제 팀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사실 저희가 한국 선수가 리더가 된 게 처음이에요 여태까지 후두동 선수가 주장이셨고 한국 선수가 리더가 된 게 저번이 처음이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현민 프로님의 성격은 저희가 잘 알잖아요 리더 하시기 힘든 성격이신데도 불구하고 네 괜찮아 내일 잘하면 되지 오늘 못하면 성격은 사실 그렇죠 오늘 못하면 내일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고 아니 근데 리더가 그 부분도 필요해요 네 좀 뭔가 자극적일 때는 한 번씩 자극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웰컴 페닉스는 그 전에 이제 후두동 선수가 리더를 할 때 뭔가 크게 언급을 많이 안 하는 후두동이기 때문에 그 후발주자로 서현민이가 들어가서 뭔가 색깔을 좀 변화를 주겠다 했는데 쿠드롱과 거의 흡사한 오 그냥 이렇게 근데 약간 그 부분은 조금 있었던 게 약간의 디토클 하다며 하다며 좋아요 이제 쿠드롱 선수 같은 경우는 벤치타임의 포인트를 이제 오대하셨다 보니까 잘 아세요 그래서 아 어느 시기에 어느 포지션에 벤치타임 하우스를 써야겠다 이게 있는데 어 서현민 프로님은 이제 처음이시다 보니까 선수분들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있으세요 이게 주장이셔도 같은 선수로서 존중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굳이 선수가 원치 않으면 벤치타임을 안 부르시거든요 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이제는 제 생각에는 저희 팀이 좀 모두 좀 착한 편에 속해요 그래서 자기가 못하면 자책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우리 팀을 위해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좀 그거를 많이 다독여 주시는 것 같아요 괜찮다 우리도 못했다 너만 못한 게 아니라 다 못했다 네 다 못하는 팀이네 네 쭉 들어보니까 김윤은 선수는 말은 멘트는 좋게 포장을 했는데 그 속에가 불만이 있긴 있네 안 돼요 요즘에 분명히 있어 그럼 우리 포장을 잘 못할 것 같은 최혜미 선수를 한번 공략해볼까요? 최혜미 선수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캣팀 김예영 선수가 말했다시피 작년에는 선수들끼리 자책을 많이 한 시즌이었다 어쨌든 팬들도 웰컴 페닉스가 그동안 보여준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기대했던 바가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선수로서도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이제 아무래도 큰 주축이 저번 시즌에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끼리는 우리가 쿠드롱 없어도 잘할 수 있는 거 보여주자 그래야 이제 쿠드롱도 볼 때 마음이 편할 테고 우리도 잘할 수 있는 거 보여주자 이렇게 다짐을 많이 하면서 저희끼리 많이 다독이면서 시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경기가 참 저희 뜻대로 잘 풀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희끼리는 좀 으쌰으쌰해서 또 적응할 시간도 저번 시즌부터 5라운드로 찢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한 시즌이 끝난 느낌이었어요 저번 시즌은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시즌이 끝나버리는 느낌 네 최혜민 선수는 좀 어떠셨나요? 팀이 이제 새로 다시 이렇게 합이 돼서 시작을 한 거라 그거에 대한 좀 적응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느낌이 없지않아 있었던 거 같아요 왜 이렇게 가만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아니 지금 최혜민 선수가 뭐가 됐든 간에 멘트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내가 억지로 지금 안 끼어들고 있는 거야 지금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다가 또 내가 한 마디 딱 해버리면 아이고 나는 또 조용해야 되나 아니 최혜민 선수는 사실 지난 시즌에는 웰컴 펜닉스로 와가지고 이제 전 소속팀에서 새롭게 팀을 옮긴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 소속팀에서 옮겼을 때 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느끼시는지 그냥 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많으신가 전 소속팀에 대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가 봐요 저를 좀 많이 버리신 걸? 후회를 많이 하셨다고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휴운스 팀에서 휴운스 최혜민은 좀 전주의 가치가 조금 떨어졌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방금 최혜민 선수가 말했다시피 휴운스에서 버리고 웰컴 피니스에서 주워서 다시 또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는 버리는 게 아니고 팔아먹을 수 있는 선수가 됐다는데 어 이제는 버리는 선수가 아니에요 포장을 해서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만큼 좋은 선수로 지금 급부상했다 이 말이죠 너무 예측 불가능한 선수들이 저희 팀에 오게 된 거예요 선수들이 다 우리 팀에 들어온다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어? 우리 팀 우승이다 언니가 제일 예뻐요 약간의 신경전해 웰컴 피니스 다음 시즌 라인이라고 한번 짜고 봤는데 재미를 넣자면 버리는 카드